안녕하세요 세정입니다. 제가 오늘은 영성이나 종교 분야에서 사이비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이비 종교나 사이비 영성 단체에 빠지는 이유는 사람들이 사기꾼에 빠지는 이유하고 비슷한데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한방에 쉽게 해준다는 이 말에 넘어가서 그 욕심 때문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투자하면 정말 큰 돈을 벌게 해주겠습니다. 이런 말에 넘어가서 돈을 맡겼다가 날리는 분들이 많잖아요. 마찬가지로 종교나 영성 분야에서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쉽게 당신의 업장을 소멸시켜주겠습니다. 당신에게 깨달음을 얻게 해주고 영적으로 상승하게 해주겠습니다. 당신의 몸에 차크라를 다 뚫어주겠습니다. 당신의 몸에 붙어있는 여러 귀신들을 테마시켜주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그 사람들의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람들의 욕망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수단으로서 사이비가 생겨나게 되는 면도 있습니다.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특별히 어떤 단체, 어떤 종교를 집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우리나라에도 많고 세계적으로도 많고 정말 많잖아요. 마음 공부를 하겠다, 수행을 하겠다 하고 단체를 찾아갔다가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일을 겪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돈을 한 방에 벌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사기꾼에게 넘어가듯이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한 번에 다 해결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사이비에게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건지 말 안 해도 잘 아시잖아요. 사람들이 수행을 한다 하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의 오래된 습관, 오래된 잠질식을 바꾼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지만 자신의 생활 습관을 고치지 않는다면 잠깐 치료가 됐다고 하더라도 다시 문제가 재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00% 사이비 이런 건 아니고 여러 단체들에서 도움을 주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떤 한계가 있느냐 하면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잠깐 에너지를 넣어줘서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준다? 이런 거는 정말 순간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고 그 사람 잠재의식 깊은 곳에 있는 신념, 잠재의식, 정신에 있는 문제들, 생각과 감정의 습관들, 이런 것들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그 사람의 몸과 마음을 잠깐 좋게 변화시켜준다고 해도 그 효과가 미미하고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자주 하는 사람은 세상에 있는 부정적인 에너지체가 자꾸 와서 자기한테 달라붙어서 점점 더 정신적으로도 괴로워지고 몸도 아파지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영적인 에너지가 있는 분들에게 잠깐씩 도움을 받더라도 그거는 금방 다시 도루묵으로 돌아오게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개선되고 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자기 생각, 감정을 하나라도 더 알아차리고 하나라도 더 내려놓고 자기를 조금 닦아가려는 노력을 조금씩이라도 해야 되고요.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하루 한 가지라도 선행을 하고 다른 사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배려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것들 우리가 종교 말고도 학교에서 도덕 시간에도 배우잖아요. 누구나 다 유치원 때부터 배운 것들이에요. 자기 성찰하고 자기 개선시키려고 노력하는 것 이런 것을 매일 조금씩 쌓아가야지 그 사람의 의식이 성장하고 영적인 발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생 노력해서 마음을 닦아도 겨우 조금 나아지는 것인데 그것을 갖다가 한 번에 깨달음을 얻고 한 번에 업장을 다 없애고 이런 게 가능하다고 믿는 것도 참 말이 안 되고요. 그런 것을 바래서도 정말 안 되는 것입니다. 한 방에 다 해결하겠다 이런 욕심을 내려놓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깨달음이나 영적인 스승에 대해서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깨달음이란 내가 모르는 정말 대단한 경지일 것이고 깨달음을 얻으면 내가 신비한 도인이 돼서 나에게는 불편한 일이 전혀 생기지 않고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끌어당김이 다 이루어지고 난 부자가 될 것이다.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걸 가르쳐주는 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걸 가르쳐주시는 분들은 그걸 가르쳐주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서 돈을 버시는 거죠. 그분 자신이 뭔가를 해서 돈을 버는 분들 그런 분들은 그렇게 밖으로 떠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이 정말 대단한 무엇이라서 나는 전혀 알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저기 있을 것이다. 그분들은 정말 완벽한 분들이라서 번뇌가 전혀 없을 것이고 희노애락이 없고 다 자기 감정 다스릴 수 있는 분들이고 그분들은 다 알고 있고 그래서 나에게 지시해 주는 대로 내가 하면 나도 그분들처럼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이런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완벽한 사람을 바란다면 그것을 연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달라는 것은 다 주게 되는 거죠. 돈을 주든지 성을 주든지 노동력을 주든지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다 갖다 퍼주고 호구 잡히고 그렇게 살게 되죠. 인간은 어차피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인간의 유전자가 46개 똑같죠. 우리가 보기에 어때요? 개들은 다 개들의 수준이 있고 고양이는 고양이들의 수준이 있고 곤충은 곤충의 수준 어류는 어류의 수준이 있어요. 침팬지는 침팬지들의 수준이 있지 침팬지가 인간만큼 똑똑하지는 않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인간은 인간의 수준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아무리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인간으로 오더라도 인간의 몸을 입으면 제한받는 것들이 있고 여기서 탐진치들이 나올 수가 있게 되고 주변의 사람들의 무의식에 영향을 받고 조상들의 무의식에 영향을 받고 다 이런 게 섞여서 자기 마음에서 욕심이라든지 불편한 생각, 감정 여러 가지들이 다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 존재한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존재한다. 이런 환상을 버리시고 자기 스스로 답을 찾아가고 자기 안에서 탐구하는 노력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스승의 개념에 대해서 서양 사람들과 동양 사람 특히 한국 사람들의 개념이 조금 다른데요. 서양에서는 학문적인 스승이든지 영적인 스승이든지 그 사람 개인의 발전을 도와주는 도우미의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누가 더 뛰어나서 완전히 뭔가를 전수해줘야 되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어차피 다 인간이에요. 동등한 인간이고 개인 대 개인으로 존중을 하면서 그 사람의 발전을 도와주는 거죠. 선생이라는 말은 먼저 선, 날, 생 먼저 태어났다는 뜻이죠. 나보다 먼저 태어나서 나보다 먼저 공부해서 지금 나보다 먼저 무언가를 좀 더 알고 있을 뿐이지 그 사람이 정말 나보다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 아닌 거죠. 나에게 가르쳐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어떤 상대적인 관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교학상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함께 성장한다고 하고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있어요. 가르쳐주는 사람보다 배우는 사람이 나중에 더 크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가르쳐주고 배우고 하면서 이 중에서 정말 더 뛰어난 사람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가르쳐주면서 스승이 더 배울 수도 있고 서로 상대적인 관계이지 가르쳐주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뛰어나서 가르쳐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한국에서는 학교 선생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영적인 스승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 사람이 나보다 뛰어나고 다 알고 있는 분이다 이런 환상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학생이 질문을 하려고 하질 않아요. 질문을 해서 아 이건 왜 이렇습니까? 질문을 하고 공격하면서 자기가 알아가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안 해요. 자기가 알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저분이 다 알고 있어. 저분이 알려주는 대로 하면 돼. 이렇게 쫓아가려는 수동적인 마인드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나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정말 완전한가요? 그건 아니죠. 그분도 그 사람의 단계에서 알고 있는 거를 전수해 주는 거고 내가 궁금해하면서 새롭게 배우면서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내 방식대로 이해하고 공부하고 이런 주체성이 없이 주입식으로 그냥 암기해서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외우는 기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종교나 영성 분야의 공부는 특히 그런 것이라서 개념을 듣고 이해한다기보다는 어떤 얘기를 듣든지 그것을 통해서 나의 삶에 비추어 보아서 내 안에서 깨닫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라도 자신의 삶의 경험과 연결을 시켜서 아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구나 아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알아차리면 되겠구나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거죠. 자기 삶이라는 것을 재료로 해서 그 안에서 성찰하고 깨닫고 개선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마음 공부이고 영적인 성장 과정이에요. 영적인 공부라는 것이 머리로 하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명상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기를 넣어줘가지고 차크라를 뚫어줘도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영성이라는 것은 자기 내면의 성찰도 필요하고 선행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 명상도 물론 필요하고 좋은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것도 필요하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배워간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이유는 삶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지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삶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완벽한 사람을 바라지 마시고 우리는 다 같은 인간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동시대에 살아가는 분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여겨야 하고요. 다 같은 인간이다 하는 것은 나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을 낮추어 보지 말아야 한다. 이런 뜻도 되고요.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해서 괜히 사람들을 높여보고 그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마음에 욕심이 있고 탐지치 있고 다 거기서 거기다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훨씬 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정 종교라든지 특정 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신성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좋은 책이나 좋은 경전을 보고 감사하게 읽고 새기면 좋은 것인데 그런데 이런 것도 필요하죠. 예수님도 사람이었다. 부처님도 사람이었다. 공자, 노자,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도 다 사람이었다. 그리고 나도 사람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이게 자만심에 차 있고 당돌하고 신성 모독을 하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정말 예수님도 사람이었고 부처님도 사람이었는데 삶의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으신 거잖아요. 나도 그분들처럼 삶의 고뇌를 극복하는 마음을 닦아가는 과정을 가야겠다.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지 누군가를 정말 신성시해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바뀌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종교적인 스승에 대해서도 그렇고 현 시대에 존재하는 스승이라든지 가르침을 주는 분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르침을 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존중하고 감사하고 그 정도면 되는 거지 그 사람과 나를 인간 자체의 급을 이렇게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사람은 다 사람이다. 그런데 감사하게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힌트를 얻고 그것을 자기 삶에서 활용하고 그러면 되는 거죠. 제가 블로그에다가 개인사 내용을 쓰거든요. 일기장처럼 남편 때문에 마음이 힘들다 이런 내용도 자주 써왔고 요즘에 그런 내용을 쓰니까 어떤 분이 좀 약간 실망하셨다는 투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정말 마음 공부를 하더라도 그런 불편한 감정이 자꾸 올라오게 되나요? 그러면 제가 마음 공부를 하더라도 나중에 희망이 없다는 듯이네요? 이런 식으로 질문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부족한 사람인 것을 알고 부족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나의 부족함을 계속 들여다보는 거예요. 다른 분들도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듯이 저도 그런 것을 느끼는 것이고 다른 분들도 카르마 업보를 겪듯이 저도 전생에 카르마가 있어서 현생에 힘든 일을 겪겠죠. 그것을 겪으면서 힘들어하는 과정을 계속 겪고 있는 거예요. 제 카르마를 제가 어떻게 한 방에 다 없애요. 겪고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죠. 제가 영성 유튜버인데 이런 거 노출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런 글을 쓰지 않았겠죠. 그런데 저는 제가 부족하다는 것도 알고 제가 부족하다는 게 그렇게 막 창피하지가 않아요. 어쨌든 간에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고 내가 당면한 삶의 문제니까 그걸 들여다보는 것일 뿐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감정에 흔들리니까 이 사람은 아직 영적으로 안 된 인간이네? 저 사람은 뭔가 고고하게 생겼고 옷도 멋지게 입었고 저 사람은 좋은 말만 해주니까 저 사람 영적으로 뛰어난 분 같아. 그런 식으로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 판단한다면 그것도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 중에서 불교는 자력으로 구원하고 기독교는 타력으로 구원하는 신앙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조용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진다. 그게 명상하는 시간과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살아가면서 이웃을 돕고 선행을 실천한다 하는 것도 자기 스스로를 영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에게 다 나의 죄를 맡기고 하나님이 무조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하나님만 믿어서 나는 뭐든지 해결돼.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을 부르기만 하고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영성은 발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도 성사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불교는 자력 구원이라서 자기 스스로를 닦아나가는 종교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불교에서도 타력적으로 부처님의 가피를 입기도 하고 관세형 보살, 지장 보살을 부르면서 그분들의 가피를 입는 면도 있어요. 그냥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다를 뿐이에요. 관세형 보살이다, 지장 보살이다. 그렇게 부르는 것이 기독교에서 미카엘 전사, 가브리엘 전사 이렇게 부르는 거랑 사실 마찬가지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 지구에서 어느 지역에서 발생한 종교인가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다를 뿐이지 사실 다 비슷한 내용인 것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성 종교들에서 이야기하는 수행의 방법들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려주는 것이고요. 사입이라고 부르는 것들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하느님이다. 내가 미륵부처다. 내가 예수다. 이런 말을 하는 특징이 있고 사람을 섬기도록 하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그 조직 자체를 위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그 조직을 위해서 돈을 갖다 바쳐야 되고 노력 봉사해야 되는 그런 면이 더 많다. 물론 그게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조직을 유지하려면 그런 게 필요하기도 한데 그게 좀 어느 정도 선을 지켜야 되겠죠. 그리고 돈을 요구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과거에 그렇게 큰 돈을 가져와라 이렇게 요구를 하셨나요? 재산이 많은 사람이 자진해서 도움을 주거나 이런 경우는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돈이 없는 사람에게까지 돈 많이 가져와 이렇게 그런 요구를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영적인 스승들은 돈에 그렇게 집착하는 분들이 아니었고 가난한 삶을 사셨습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 무조건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돈을 추구하면 무조건 영적이지 않다? 꼭 그런 말은 아니에요. 이걸 좀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단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디까지가 적정한 선이고 어디까지가 그게 아닌지 그걸 보셔야 되는데 돈이 얼마가 필요하다. 이 얼마를 내면은 너가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 큰 돈을 요구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넘어가기 쉬운 더치예요. 그걸 보고 떠나는 사람도 있겠고 아 이거 몇백만 원? 그거 얼마 안 비싸네? 아 이것만 내면 정말 다 해결해 준다고? 하고 홀딱 넘어가서 그걸 주는 거죠. 정말 돈을 얼마 잃어버렸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을 쫓아다니고 그런 방식으로 한 방에 해결하려고 했다가 자기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은 그런 방식으로 되는 게 아닌데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서 자기 인생을 낭비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을 허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공부하실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정말 작은 거 하나라도 자기 스스로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여러 말씀들 참고해서 하나라도 자기 내면에 새기도록 하고 살아가면서 매일 한 가지라도 작은 거 하나라도 선행하려고 노력하고 주변 사람에게 말을 예쁘게 하고 다른 사람들 격려하고 바른 행동을 하고 바른 생각을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자신이 조금이라도 개선되도록 노력하는 거죠. 우리가 다 배웠고 다 알고 있는 것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상의 뭔가가 있다는 기대를 하실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계신 곳에서 내 마음 안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닦아나가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 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